음악 미소비자 물가가 1월에도 7.5%나 폭등해 40년 만에 물가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급등으로 미국민들은 한 달에 250달러씩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대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식량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3천 건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미국 이민 수속자들은 414만여 명으로 4% 늘었고 그중 취업 이민 대기자들은 6,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새해 1월에도 7.5%나 폭등해 미국민들이 40년 만에 고물가 고통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휘발유값은 46.5%나 치솟아 있고 중고차 가격은 40.5%나 급등해 있으며 식품값도 7%, 주거비도 4.4% 오르는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고공행진이 9개월째 지속되고 매달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7.5%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보시니까 그 정도 오른 것 같으세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사면 한 150불? 그런데 오늘은 230불이래요. 굉장히 오른 거죠. 느낌보다 더, 그거보다 더 오른 기분이에요. 나도 오늘 깜짝 놀랐어.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글쎄, 전반적으로 다 뭐 요만한 캔까지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떡 같은 게 4불 99나 7불 99 이렇게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고깃값이 제일 많이 오르고요. 야채도 오르고요. 그러면 식비를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될 텐데 죽으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줄이고 계세요? 고기를 좀 덜 먹고요. 애식을 좀 덜 하는 편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이 9개월째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매달 천정부지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에도 1년 전에 비해 7.5%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 급등보다 더 많이 뛰어오른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7.2%를 훨씬 웃돈 것입니다. 1월의 소비자 물가 7.5% 급등은 1982년 2월 이래 40년 만에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값은 1월 한 달에도 9.5%나 더 올라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46.5%나 폭등해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중에서도 새차는 12.2% 인상된 데 비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차는 40.5% 급등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식품 가격은 7% 올랐는데 고기류와 생선유 등은 모두 두 자릿수로 뛰어올라 있습니다. 미 국민 가정의 지출 가운데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 주거비는 1월에 다소 주춤했으나 1년 전보다는 4.4%나 올랐습니다. 미 국민들은 가파른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느리고 외식마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5월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2배 이상인 5%로 뛰어오르기 시작해 올 1월까지 9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은 5%대 중반을 기록했다가 6개월째였던 10월에 6.2%와 11월에는 6.8%로 악화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7% 급등을 찍었고 새해 1월에는 단숨에 7.5%로 폭등한 것입니다.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월 중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물가 급등이 예상보다 심각해 금리 인상도 더욱 가파르게 더 많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에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나 올릴 가능성이 당초 25%에서 이젠 44.3%로 거의 2배 높아졌다고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는 0.25포인트씩 올릴 경우 올 한해 당초 5번으로 예상됐다가 6번으로 늘릴 가능성은 53%에서 63%로 높아져 최소 6번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은 최소한 한 달에 250달러씩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계층, 사는 곳,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인 35세에서 44세 사이, 히스패닉 등이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12월 7%에 이어 1월 7.5%까지 치솟음에 따라 미국민들을 인플레이션, 물가의 고공행진, 생활고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직전 2.1%였던 소비자 물가가 이제는 7%, 7.5%까지 폭등함에 따라 매달 250달러씩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분석기관 무디스가 분석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으로 새 차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구입했을 때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은 평균 418달러로 1년간 8% 올라갔으며 제로금위로 얻은 무이자 혜택을 날려버리고 있는 것을 해석됐습니다. 미국민 전체 평균이 매달 250달러씩 더 돈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소득계층, 사는 곳, 연령대, 인종별로 큰 차이가 있어 체감 고통도 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대 물가 고공행진으로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인 35세에서 44세 사이 히스패닉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중산층 서민들이 부유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 물가급증에 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시발유값이 46.5%나 폭등해 있고 중고차 가격도 40.5%나 뛰어올라 있는 데다가 식품 7%, 렌트비 등 주거비 4.4% 등 안 오른 것이 없어 심각한 생활고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유층의 경우 4차를 주로 사는데 인상률은 12.2%로 중고차보다는 낮고 렌트비 또는 모기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물가급증에 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차 소유비율이 72%로 미국 평균 90%보다 훨씬 낮아 교통비 급등에 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연령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인 35세에서 44세 사이가 가장 물가급증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물가급증 치수는 6.9%인데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은 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가장 물가급증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흑인과 백인의 순이었으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덜 타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별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보면 히스패닉은 7.1%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고 흑인 6.6%, 백인 6.5%인 대비해 아시아계는 5.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 대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식량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육리와 휘발유 가격은 UN식량농업기구가 지수 추석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식량 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나타나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같은 빈공국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글로벌 식량 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공급 대란과 악천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식품 가격은 곡물과 유제품, 소고기, 커피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이고 특히 세계 빈곤층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식량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육류와 유제품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는 수직 상승 중이고 휘발유 가격은 유엔이 지수 추적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전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식량 가격 상승이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들은 소득의 50에서 60%를 음식값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가 글로벌 식량 위기에 근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전염병과 저성장, 높은 실업률이 한 번의 영향을 끼치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되면서 필요한 식자재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전염병이 퍼지자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가뭄과 악천우가 찾아오면서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IMF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식자재 가격은 평균 6.85% 상승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고 상승폭입니다. 특히 대두우와 옥수수, 미래 가격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각각 52% 급등했습니다. 브라질의 냉해와 가뭄으로 커피 원두의 가격도 70% 올랐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분쟁도 공물 가격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가게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7분의 1 수준이지만 저소득 국가는 그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오클랜드 항구와 협력해 25에이커 규모의 컨테이너 선적 장소를 마련하고 해외 선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 줄어들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2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210만 명으로 전주보다 3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연말연시 3개월간 이례적인 호성적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수당도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주 22만 3천 건으로 전주에 23만 9천 건에서 1만 6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 첫 달인 1월 들어 3주 연속 증가하다가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800건으로 전주보다 112건 소포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는 2,200건이 신청돼 전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4만 9,300건으로 전주보다 2,300건 감소하며 5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1만 6,700건이 제출돼 전주보다 1,600건 줄어들었으며 텍사스에선 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900건 감소했습니다. 반면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월 22일 현재 209만 9,900명으로 전주보다 3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03만 명으로 전주보다 3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지표에서는 이처럼 2주간의 시차를 두고 혼조세를 보였으나 격차가 크지 않아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확산이 주춤해지고 감염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오미크론 타격을 피해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고용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 석 달 동안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며 호성적을 기록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올 1월 실업률이 4%로 소폭 올라갔으나 예상치의 3배나 되는 4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으며 11월과 12월, 1월까지 석 달을 합하면 150만 개 이상 증가시키는 뜨거운 열기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6,300여 명으로 국가별로는 3,4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수속을 밟으며 대기하고 있는 전체 이민수속자들은 가족이민 397만 명과 취업이민 17만 명을 합해 414만여 명으로 1년 만에 4% 더 늘어난 것으로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수속자들의 적체가 더 악화된 가운데 한국인들은 가족이민대기자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취업이민대기자들은 3,4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이민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기자들은 414만 1,190명으로 전년에 397만 8,487명에서 4.1% 늘어나 적체가 악화됐습니다. 특히 절대다수는 가족이민대기자들로 396만 9,573명으로 전년보다 5.5% 늘어났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17만 1,618명으로 전년보다 20.4%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1년 내내 열리며 수속자들이 막힘없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데다가 팬데믹으로 신청자들도 주춤해져 적체를 대거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로는 한인 대기자들이 전체 추세와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주로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수만 명이 여전히 있으나 5만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 듯 국가별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넣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6,288명으로 국가별로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 대기자들은 2,982명으로 국가별로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사급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로 대기 중인 한국인들은 383명으로 중국, 인도,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인 5순위는 909명의 한국인들이 대기하고 있어 국가별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는 1,982명이 대기하고 있으나 5위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적채가 심한 가족이민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일 경우 올 2월 현재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한국인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15년 소요되고 있으며 국가별 쿼터에 묶여있는 필리핀 출신들은 20년, 멕시코 출신들은 무려 23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